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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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금 치킨을 시켰고요 치킨은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짜잔 짜잔 맛있겠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따끈따끈해요 너무 뜨거워요 나 지금 방금 와가지고 진짜로 진짜로 이거 장난 아니고 너무 뜨거워요 정신 너무 뜨거운데 이렇게 이렇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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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약간 교촌은 지점 바이 지점이잖아요 저희집 근처 교촌은 존맛등입니다 저 오랜만에 하는데 1등 해야 되거든요 잠시 갔다 올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 오늘은 목에 이 이 흉은 언제 사라질까요 요스카나 엄청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데 되게 좋다더라구요 요스카나 열심히 발라주고 있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네요 오늘이랑 내일만 일하면 되고 지금 일주일만에 좀 회사일이 여유로워져서 일을 그래도 할맛이 납니다 빨리 출근하고 퇴근해 볼게요 빨리 출근하고 빠이빠이 오늘 소나기 새끼 온다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출근해 보겠습니다 날이 오전 중에요 일단 치킨을 그냥 먹어볼게요 아니 교촌은 식어도 많았어요 이거 지금 냉장고에서 그냥 꺼서 차가운데 차가워지 맛있어요 교촌은 정말 너란 아이는 존맛탱 유튜브 업로드해야 돼요 이거 끄겠습니다 자, 손 만져야 될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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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틀에 차라리 네듬는 네듬는 거 같지 않냐? 네듬는 거 같지 않냐? 네듬는 거 같지 않냐? 아, 초딩은 치즈다 그러면 한 번 더 고정한 음식을 먹어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장님은 못 드시지 않아요? 사장님은 못 드시지 않아요? 나도 당연히야! 자, 진짜 억혔네. 지금 제가 집에서 왔으면 한 겁니다. 이렇게 눈만 보여줘서 제가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제 모습을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생각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때까지 쉬어 보고 올 수 있는 방 바빠이 남양주에 왔어요 김영진을 기다리는 중 드디어 김영진에 나가서 가는 중 여기 처음에는 내가 그린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다산이어서 근데 뭐 반반 시키지 않았어? 아니 똥집 그건 강정이고 이건 똥집 김지영 센터 고마워 이제 운동 다 했고 다들 씻으러 가세요. 저도 이제 씻으러 갈까요 대충 씻고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가봅니다 한약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운동하고 한약 먹고 그리고 술도 마시네요 이제 5권 완성도 이때는 피는 거 아니야? 비곤한 거 지금 바지락을 시킬게 해 내가 안 먹어봐, 그거? 뭐하고 있나? 이랬는데 초점 못 잡아, 맨날 음식 해줘 초점 못 잡아, 이렇게 해줘 내가 다 소원하네, 흰팡을 끓였어 진짜 매운맛 먹고 귀한 동류 먹는데 여기 순한맛도 매워, 그냥 순한맛 먹어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매운맛 먹을 거야 야, 순한맛 맵다니까? 매운맛 그러더니 야, 너 왜 안 먹어? 귀가 안 들리어 개새끼 내가 먹은 줄 알았어 전격 치는 건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꼽았어 너 이게 맛있어? 근데 음식은 기발 씨야 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전부터 두 장씩 시켰어 한 장 시키면 또 시키면 맛있으면 또 시키면 오래 걸리면 빠르게 많이 먹어야 될 거라고 그랬어 두 장씩 시켰어 뭐를? 전 감자젓 아홍맛이 근데 감자젓이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해 그리고 또 목소리가 오, 클럽 나왔다 처음에는Laink 어디서 그렇죠 어디서 줬어 까네 보시면 좀 흥 짜잔 어때? 잘하지 나 누가 이길게를 원하십니까? 맨시티와 인터 밀란 아 저는요 저는요 당연히 근데 맨시티죠 패비 이겨야죠 아니 근데 이건 맞아 근데 왜냐면 인터는 제 체계가 없거든요 근데 맨시티 이길 것 같아 아 맨시티가 이겨 진짜 맨시티가 지잖아요 진짜 징크스입니다 이건 왜냐면 맨시티가 아직 챔스 우승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 이거요? V약? 홍진 이거는 영상이야 V약하고? 자 이제 우리 산집자 산집자 근데 레알 입은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야돼? 해줄게 왜요? 블루 아니면 이거 나는 최애라고 했어 나는 그냥 딱 하나 진짜 이게 딱 최애야 나 블루랑 이거 제일 좋아 최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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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은 다음달인데 렌즈 좀 닦고 해 닦고 해 나 이 정도라도 오오오오 오오오오 알았잖아 쟤 나 이거 최애로 최애로 침대 침대 패스를 넣어주면서 역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세 우리의 상세 우리의 상세는 더 늘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주무시는 함 아 혼란국이냐 meta 그래서 우은 에이아이 지훈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갈 수가 없어요 так 샥시를 불렀는데 착 doable 오우 오우 진짜 재밌는 거야? 네 오우 오우 오우